안녕하세요. 케니입니다. 수업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봤죠. 어떠한 토론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과 그런 것들, 아이들이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나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. 저희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. 발화량을 계속 올려서 아이들이 영어를 더 자연스럽게 하도록 만든다. 그걸 위해서 제가 수업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도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고 있는데 솔직히 해볼만 했던 거는 랙룸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해봤는지 모르겠네요.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아이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이 많은 발화량을, 아이들에게서 많은 발화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. 일단 에어리얼이나 레일라나 영어를 워낙 벌써 이미 잘하기 때문에 딱히 어떠한 틀에 맞춰서 뭘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거의 없어요. 전 시간에 에어리얼이랑 확인했던 것처럼 수동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고쪽 문장으로 에어리얼이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보면서 실제로 그걸 사용 가능한 영역까지 끌어왔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레일라가 전에 시험에서 틀린 두 문제가 있었어요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물어봤길래 그걸 첨삭 영상을 만들어서 지금 놔뒀거든요. 근데 링크를 주는 걸 깜빡했어요.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아무래도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. 아이가 영상을 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면 당연하게 제가 가르쳐야겠죠. 네 여기까지 설명할 수 있겠네요.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.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